이보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싶거든 21세기에 어울리는 리더의 자질부터 배우시오. 내 보기에 법을 공부하여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너무도 존중하여 어떤 자들이 법을 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하여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. 답답함이 폭발할 지경이었는데 그런 문 대통령이 법을 넘어 권한 행사를 했다니. 진짜 그러했다면 내가 임명했는데 내 등에 칼을 꽂는 배신자를 가만히 두었을까. 이명박 시절의 정연주처럼 박근혜 시절의 채동욱처럼 간악한 권력의 칼에 난도질을 당하지 않았을까. 이보시오 윤석열 서초동 골목대장이던 때나 당신을 발탁한 주군의 등에 칼 꽂고 반역의 깃발을 든 지금이나 우월주의에 취해 있었을 뿐 진실로 정의로운 적이 있었나요. 진짜로 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 건 당신이요. 예의를 안다면 당신을 발탁하였고 오만방자한 부악까지 포용했던 인명권자에게 악담을 하진 마시오. 몰상식이 상식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활개치는 거 지긋지긋합니다.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습니다. 송영훈 기자 송영훈 기자 송영훈